두검치, 아껌 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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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껌 꼬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지요 꼬끼리 아저씨는 소방수래요 불가면 빨리 와 모셔가지요 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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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껌 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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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껌 친구들 즐겁게 하고 있나요? 네! 도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지요 도끼리 아저씨는 소방수래요 불가면 빨리 와 모셔가지요 주둥치, 주둥치, 아껌 까꿍, 동물 친구 동물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까? 까꿍, 귀여워 까꿍, 누굴까? 까꿍, 아하, 알겠어 까꿍, 어흥, 호랑이 안녕 난 호랑이야 호랑이는 멋진 줄무늬가 있는 동물 친구야 줄무늬가 있어 먹이를 잡을 때 몸을 잘 숨길 수 있어 호랑이는 힘이 세고 크고 씩씩해서 어흥 하면 모두 무서워하지 줄무늬가 있고 힘이 센 친구는 어떤 동물이지? 호랑이 호랑이 맞았어! 함께 외쳐볼까? 호랑이 호랑이가 어떤 동물인지 잘 알겠지? 히히히 동물 친구 호랑이 안녕 악곰이 스티커놀이를 하고 있어요 악곰이 어떤 스티커를 붙이는지 볼까요? 악곰, 안녕? 사자 멋쟁이 대회에 함께 갈래? 좋아 같이 가자 꼬미꼬미꼬미꼬미꼬미꼬미꼬미꼬미 꼬미꼬미 꼬미꼬미 어 잠깐 어? 우와 예쁘다 저 나뭇잎을 머리에 달면 멋있겠다 그런데 너무 높아 내가 도와줄까? 어? 어? 좋아 넘어져서 너무 아파 내가 도와줄게 스티커 팡팡! 기린이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는 만능 스티커가 필요해요 같은 모양을 찾아서 붙여봐 이건 좋아? 스티커를 붙였다 스티커 팡팡! 악곰, 기린은 코가 길지 않아 친구들 생각은 어때요? 스티커를 대다 스티커 그럼 이거 붙였다 스티커 팡팡! 악곰, 기린은 얼룩무늬가 있는데 스티커를 대다 스티커 그럼 이거 붙였다 스티커 팡팡! 우와, 똑같다! 악곰, 잘했어 우리 친구들도 정말 잘했어요 우와, 멋지다! 고마워, 기린아 기린아, 너도 사자 멋쟁이 대회에 같이 갈래? 좋아 출발! 어, 진흙 때문에 멋진 왕관도 털도 더러워졌어 악곰, 어떡하면 좋지? 아, 코끼리라면 우릴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코끼리? 내가 도와줄게! 스티커 팡팡! 그림자를 잘 보고 같은 모양의 스티커를 찾아보세요 같은 모양을 찾아서 붙여봐 스티커를 대다 스티커를 붙였다 스티커 팡팡! 난 동물의 왕 사자야 머리에 멋진 갈기가 있지 친구들,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스티커를 대다 스티커를 붙였다 스티커 팡팡! 난 동물 중에 키가 제일 큰 기린이야 목이 길어서 높은 나무위에 나뭇잎도 먹을 수 있어 스티커를 대건가 스티커를 붙였다 스티커 팡팡! 난 코가 긴 코끼리야 난 코가 손이야 코로 뭐든 할 수 있어 가장 بђ은 ranch 그.... 걱정 마! 내가 씻게 줄게 응? 스티커 팡 팡 356 으ㅆ... 너... 으어... 으어 поддерж? 으어! 으어... Se drie 에이 versus 자, 다시 출발! 출발! 어, 너무들 멋진걸? 걱정 마. 너도 멋져. 압곰 덕분에 사자가 멋쟁이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압곰 고마워. 압곰 최고! 친구들도 최고! 꼬미꼼 꼬미꼼 꼬미꼼꼼꼼 꼬미꼼꼼꼼꼼! 동물을 맞춰봐. 1단계. 지우개로 지워봐요. 쓱쓱쓱. 어떤 친구가 나올까요? 긴 모양이 있네요. 혹시 뱀일까요? 아니야, 코였어요. 이번엔 넓고 동그래요. 뭘까요? 아하! 귀었네요. 길다란 코에 큰 귀를 가진 이 친구는 누굴까요? 2단계. 퍼즐로 맞춰봐요. 퍼즐 버튼을 누르면… 와! 동물이 퍼즐처럼 섞여 있어요. 어? 퍼즐이 위치를 바꾸네요. 끝이 부처럼 생긴 꼬리도 보이고요. 와, 발은 아주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친구는 덩치가 아주 클 것 같죠? 3단계. 선으로 알아볼까요? 동물이 그려지고 있어요. 아하! 이제 알겠다. 이 친구는 아주 커다란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는 노래도 있어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이 동물은 바로 코끼리. 정답은 코끼리예요. 동물을 맞춰봐. 까꿍! 동물 친구! 동물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까? 까꿍! 귀여워! 까꿍! 누굴까? 까꿍! 아하! 알겠어! 까꿍! 키다리 기린! 기린은 키가 아주 큰 동물 친구야. 목도 길쭉. 다리도 길쭉. 안녕! 난 기린이야. 기린의 목은 엄청 길어서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도 잘 먹을 수 있지. 싸울 때도 서로 목을 치면서 싸운단다. 키가 커서 키다린 친구는 어떤 동물이지? 기린! 기린! 맞았어. 함께 외쳐볼까? 기린! 기린이 어떤 동물인지 잘 알겠지? 동물 친구 기린! 안녕! 짝을 찾아라!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 저기까지 가려는데 카드 병사가 또 방해를 하네. 친구들이 같이 도와줄 거지? 응! 좋아! 그럼 같이 짝을 찾아볼까? 준비 시작! 잠깐 멈춰라! 나도 친구들이 도와주면 이길 수 있는데! 하지만 혼자 해보겠어! 나와라! 문제! 그림을 잘 보고 기억해. 냥 살짝 코끼리 카드 병사보다 먼저 찾아보자. 내가 먼저 찾아볼게. 내가 찾을 모양은 코끼리. 코끼리는... 음... 여기? 그리고... 어... 여긴가? 아... 이런... 아니네? 어떡해! 카드 병사가 먼저 찾겠어! 으하하하하하! 이제 내 차례! 난 다 알고 있지롱! 내가 다 찾을 거야! 나는 이거랑... 어... 이거! 물론 정답이지! 으하하하하하! 어? 어? 분명히 맞아야 하는데! 왜... 아! 다행이다! 친구들! 이번엔 성공하자! 냥은 어디 있었는지 알고 있니? 냥은 여기랑... 다른 한쪽은... 음... 아! 맞아! 여기! 와! 맞았다! 친구들 잘 찾았어! 냥! 우리 두 번째는 사자를 찾자! 사자는 어디 있었더라? 그래! 여기! 그리고... 다른 한쪽은 어디였어? 아! 맞아! 여기! 와! 맞았다! 정말 잘 찾았어! 사자! 마지막은 코끼리! 쉽지? 코끼리는 여기랑... 여기! 맞았다! 잘 찾았어! 코끼리! 히히! 딸 도와주지! 와! 이겼다! 히히히! 친구들이랑 같이 찾으니까 금방 찾았다! 다음에도 카드 찾기 열심히 도와줘! 안녕! 안녕! 까꿍! 동물 친구! 동물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까? 까꿍! 귀여워! 까꿍! 누굴까? 까꿍! 아하! 알겠어! 까꿍! 코코코 코끼리! 안녕! 난 코끼리야!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코로 먹이도 먹고! 물도 마시고! 엄청 크고 길어서 목욕도 해! 코가 엄청 기다란 동물은 어떤 동물이지? 코끼리! 코끼리! 맞았어! 함께 외쳐볼까? 코끼리! 코끼리! 하하! 땅 위에서 가장 큰 동물 코끼리! 잘 알겠지? 히히! 동물 친구 코끼리! 안녕! 안녕!